여러분 안녕하세요. 썰암 특강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웨이브 테이블 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웨이브 테이블 오실레이터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로 웨이브 테이블 중에서 보시면 유니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니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웨이브 테이블이란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건 하나의 웨이브 파양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 신디사이저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게 가장 비슷한 그런 모텔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오실레이터, 다시 말해서 이런 한 사이클 이게 한 사이클 정도 될 거예요. 이런 한 사이클 된 이런 모양들의 파양을 계속 반복을 시키면서 쓰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신디사이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은 아무래도 메모리가 적어도 한 사이클에만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음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는 메가바이트, 심지어 키로바이트 단위의 아주 작은 웨이브 파양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대형량 웨이브 폼을 이용해서 이걸 신디사이저로 가공을 하게 된 게 바로 웨이브 테이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로직 자체에서도 레트로센스를 잠깐 보시면 여기도 테이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웨이브 파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그런 웨이브 테이블 방식이 하나의 신디사이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거 있다면 아무래도 저도 가끔 쓰는 건데 지금 제가 CTK가 없어서 제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름만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웨이브스사에 코덱스라고 있습니다. 코덱스. 지금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덱스라는 이런 신디사이저도 있고요. 이게 악기로 들어가야겠죠. 악기니까 인스트루멘트 들어가서 웨이브스 코덱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웨이브 테이블 방식의 신디사이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웨이브 테이블 방식의 신디사이저가 매시브라는 게 있겠죠. 매시브. 이렇게 지금 매시브 이전 버전과 새로 나온 X버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웨이브 테이블 방식의 신디사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날로그 방식의 다양한 웨이브 테이블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녹음하셔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볼까요? 가장 간단한 베이직 쉐입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사인 웨이브. 아, 여기가 아닌데. 사인 웨이브 형식의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사인 웨이브. 사인 웨이브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를 제가 EQ에서 잠시 보여드리면 이거는 딱 보면 파형이 하나밖에 안 되죠. 어떠한 배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런 걸 안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썼던 게 아무래도 소어투스 웨이브나 아니면 다른 게 있는데 이 지금 베이직 쉐입에서도 이 웨이브 테이블 퍼스라고 되어 보이실 거예요. 크게 보여드리면 웨이브 테이블 퍼스. 이걸 약간 올리면 이 파형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말이죠. 약간 이제 삼각, 이건 소어투스 스타일이 됐고 트라이앵글, 삼각형 스타일이죠. 사각파, 스퀘어, 스퀘어인데 약간 좀 다른 파형의 모양. 소리가 많이 다르죠? 이건 트라이앵글을 이제 이건 인벌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웨이브 테이블 설계가 있는데 이걸 제가 EQ랑 비교해서 이렇게 인알라이저로 보여드리면 이 사인웨이브는 아무런 파형이 없습니다. 아무런 배음이 없죠. 배음이 없고 이때부터 배음이 생기게 되죠. 일정한 시리얼 방식으로 쭉 나가는 게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딱 보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저기 3배음, 5배음, 7배음, 9배음 이런 것들만 좀 보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도 그런 비슷한 건데 좀 더 센 소리가 들리죠? 다른 스타일로 배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타일로 어떤 일정한 간격의 배음을 만드는 게 보이죠? 이것도 비슷한 형태의 배음을 만드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음과 배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웨이브 테이블 씬스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또 다른 것들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무그, 옛날 MG니까 무그인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나오고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리를 내고 싶으면 여기서 사인웨이브에서 다양한 소리의 칼라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원본 파일을 잠깐 보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일단 여기서 메뉴를 잠깐 들어갑니다. 메뉴를 들어가서 Show Serum Preset Folder라고 있습니다. Show Serum Preset Folder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를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잠깐 이걸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자면 프리셋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리셋 같은 거에다 넣으시면 되는 거 그리고 별도로 구입하시게 되면 여기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거 저장도 가능하고요. 테이블스, 웨이브 테이블이기 때문에 테이블스를 들어가서 보이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잠깐 살게 한번 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프리뷰로 들어 보면 이런 두루룩 이런 소리가 나오죠.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어떤 웨이브 테이블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용량이 82KB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이 베이직 쉐입이라는 걸 제가 가지고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이상으로 후루룩한 소리가 지나갔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썼던 것들에 대해서 있는데 이걸 잠깐 제가 로직에 넣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볼게요. 이걸 좀 저희가 이거를 비교를 하기 위한 건데 이걸 쭉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제가 보면은 여기서 베이직을 다시 한번 바꾸고요. 베이직 쉐입으로 바꿔서 비교를 잠깐 해보면 여기 첫 번째 모양이 이만큼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웨이브 테이블 파스를 바꿔서 보면 두 번째 모양 세 번째 모양 네 번째 스퀘어 폭이 다른 스퀘어들 이렇게 보이죠. 뒤집힌 모양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웨이브 파일을 저장을 해서 이걸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자유스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러한 웨이브 테이블 신디사이즈 장점인데 이거는 지금 약간 이렇게 보면은 2차원적인 형태의 XY 형태로만 제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알다시피 음악은 시간의적인 거잖아요. 이건 한 사이클이니 여러 가지 사이클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고 싶으시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3차원적인 형태의 파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고려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파형의 모습이 보이죠. 파형과 파형을 이어주는 모습 파형과 파형의 중간 모습 자 이것도 잠깐 이렇게 먼저 이퀄라이저를 보면서 배음 구조를 잠깐 보면은 배음이 변하는 게 보이죠. 다양한 배음대가 보이고 하모닉스가 적은 것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어떤 특정한 배음과 배음대역을 연속적으로 시간차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LFO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LFO를 PURE스 웨이브 테이블에 두시면 다음에 하면은 움직이 되는 거죠. 이 파형을 내가 좀 빠르다. 이건 뭐 내가 이제 알아서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원하는 만큼 음악에 맞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RPM이 원치 않으면은 말 그대로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반복 사이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되는 위치를 바꾸고 싶다. 나는 사인부터 시작하고 싶다. 사인부터 시작해서 바꿀 수가 있고 여기서 나는 다른 형태의 로우 프리퀀시 이 LFO를 원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파일 모양 이 폴더 모양인 걸 들어가셔서 뭐 사이드 체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좀 빨리 가볼까요? 비트에 맞춰서 하고 싶다. 전체를 하고 싶다. 스퀘어부터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웨이브 테이블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웨이브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유니즌 모델이라는 건데 유니즌 모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처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먼저 다시 한번 프리셋 이니셜 프리셋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이니셜 프리셋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제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이니셜 프리셋을 잠깐 보시면 지금 가장 초기의 모습이 이 사각파만 있는데 사각파가 아무래도 좋은 점은 이 모든 배음대가 쭉 보입니다. 440이면 880, 1600 보이죠? 쭉 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이건 단순한 하나의 파형이기 때문에 다른 3D로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파를 이용해서 삼각파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유니즌 모드는 이 세럼만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개 울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선 제가 이거를 한 3정도로 올려 보면은 이 가운데, 가운데 이제 이런 게 하나 생기면서 사이드에 스테레오적인 효과를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약간 디튠을 이용해서 튠을 맞추거나 완전히 다른 튠으로 갈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여기서 디튠. 또 한 되게 좋은 점은 이 블렌드라는 기능인데 이 블렌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메인 센터 소리와 사이드 소리에 대한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많이 달라지죠. 이게 여러 가지 소리가 동시에 많이 발진이 되면서 볼륨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마스터 볼륨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간단한 걸 주의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제 좀 이전 맥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CPU 소모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 맥북은 트레드가 8개라서 8개가 나오는데 지금 뭐 일단 하나로 바꿔 볼게요. 하나로 바꿔보고 제가 16개로 바꿔 보겠습니다. 네, 뭔가 많이 올라가죠? 두 개로 바꿔 볼게요. 또 16개로 올려 볼게요. 점점 이렇게 CPU에서 소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이렇게 트래킹 하시면서 이 유니즘 모드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웨이브 테일을 제가 B를 잠깐 끄고 여기서 이제 이 글로벌로 잠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요건 이제 웨이브 테이블 오실레이트 A, B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만 잠깐 보여드리면은 먼저 이 레인지를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튠 레인지를 결정하는 건데 뭐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를 5로 하게 되면 더 이제 음정 폭이 넓어지겠죠? 네 48까지 올리게 되면 최대 해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장난을 좀 쳐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해볼게요. 디툰을 제가 끈 상태에서 하나만 누르고 이거를 5개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5개 정도 올려보고 이 상황에서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들어봤죠? 영화 시작할 때 혹시 THX라는 영화 아마 오디오, 돌비 같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이제 할 때 아마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런 비슷한 두 옥타브로 하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할 수가 있는 거죠. 블렌드된 걸 좀 올려보고 해볼까요? 네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중간에 보시면 위스가 있는데 위스는 뭐에 대한 거냐면 이건 이제 스테레오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만큼 이걸 넓힐 건지 최대로 할 건지 넓힐 건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 상당히 해서 여러분들이 스테레오 폭을 결정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튠에 관련된 건 하지만요. 그래서 요거를 잘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적당하게 제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하면 좋은 그런 사운드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바닐라넬 점프 같은 노래 전주에 쓰는 그런 소리를 비슷하게 해봤는데요. 별도로 제가 만진 건 없죠. 자체에 있는 유니즘만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럼이 가지고 있는 이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와 웨이브 테이블 오실레이터 그리고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유니즌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좀 좋은 그런 소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아무거나 잡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 써보시고 해보세요. 일부러 막 놀려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본 다음에 다양한 소리를 접근을 해보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변화를 주고 싶으면 LFO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써보고 이런 파양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이 LFO 변형을 이 그래프를 이용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세럼에 대한 아주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 세럼 특강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이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